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애착캣 촬영을 하러 허브하우스라는 곳에 왔어요 되게 따뜻하고 맑은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 되게 들어서 사진도 더 달라는 것 같고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나온 사진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승식의 불량은 어디 있을까? 승식의 불량을 찾아서 바보 웃을까요? 카메라보고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! 이제 두 번째 세트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는 좀 앳된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큰 안경은 처음 써봤는데 어머 너 참 귀엽구나 난 이 세상에서 귀여운 게 수빈이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수빈이만큼 귀여우니까 손들고 있어 수빈이 보다 귀여워야 되는 건 없어 수빈이 보다 귀여워야 되는 건 없어 멤버들이 농부 이 라고 하네요 승식이 형 1위로 하지만 저는 귀족 저 뒤에 창밖에 귀족하는 적 있는데 콜라 드시고 계시는데요? 제 귀족이에요?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콜라... 콜라 먹는 귀족도 있어요? 이제 제 차례에요 제 차례인데 해같이 어물고 싶네요 더 분위기있게 느낌적으로 찍고 올게요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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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전에서 보다 분량이 적어졌어요 고민인 줄 알아요? 망원경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젊은 피, 병? 병세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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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ver! It's over! You are 안녕하세요, 그림나! 저희가 이번에 저희의 새로운 앨범의 자켓 사진을 찍었는데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긴 자켓 촬영 다들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. 어땠어요 수빈군? 오랜만에 컴백 준비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해주셔서 되게 예쁘게 잘 찍은 거 같아요. 되게 마음이 좋네요. 저희가 이제 5월에 곧 컴백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빅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